B.T.S. B.T.S. 짜잔, B.T.S. 방송 예정입니다 이거 진짜 떠 저게 딜레이가 좋은 거 아니에요? 아뇨, 떠요 뭘 했었다고 해? 다시 하면 안 될 거 같아 형 어떻게 해냈대요? 몰라 형이 되겠어요? 지금 왜 안 찍는 거야? 형아, 톡으로 하자 알았어 브라클 나와요, 브라클 되게 멋있어 우리 브라클 날 쓴 것 같아 여기 왜 안 찍고 들어가면 안녕하세요, 저희가 화면이 안 찍어서 다시 한 거예요 다시, 오케이 여기 들어가신 거 같은데? 댓글 올라가는데 형, 댓글은 나 화면이 안 나와 어플을 껐다 껴 봐야 돼 됐네요, 됐네요 소리도 해 흘리야 됐습니다 오케이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인사하시죠 우리는 BTS 인사 바꿨어? 다시 해봐 감사합니다 우리는 BTS 되게 그렇다 우리가 왜 왔느냐 이제 콘서트 끝나고 그렇죠? 단체 V LIVE를 한번 하려고 왔는데 그렇죠 한 명이 없죠? 한 명이 없네요 어디 갔어? 다시 한 명이 왔습니다 아니, 지금 이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짧게 하고 괜찮답니다, 솔직히 대신 이 친구가 왔네요 그렇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진영이 안무 전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소울을 여기다 탐구하겠다고 올렸어요 여기가 아니, 얼굴 보니까 멀쩡하더라고 멀쩡해요 괜찮아요 오늘 우리가 봤으니까 다들 잘 지내셨어요? 뭐 어떻게 지냈어요? 다들 콘서트 끝나고 어떻게 지냈을까요? 우리 콘서트 끝나고 어떻게 지냈을까요? 처음에 어떻게 지냈을까요? 저 콘서트 끝나고 끝나고 이틀만에 3kg 쪘어요 그만큼 체력 보충을 많이 했네요 난 그전에 먹으니까 바로 쪄게 빼고 있어 3.5kg 쪘어요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살 빼고 있어요? 끝났는데? 나? 나, 나 형 3kg 안 뺏어 6kg 못 뺏어 오, 대단해, 대단해 지금 61? 61까지 어떻게 내려가냐? 최근에 올렸잖아요, 몸무게 저, 저거 좀 줄었어요 왜? 형, 형 80kg 쪘는 거 아니에요? 저거 78이었는데 어, 74로 떨어졌어요? 4에서 진짜로? 너무 잘 편네 감량 중이야? 그래도 조금 72까지 가야죠 아니, 확실히 좀 가벼워, 그러니까 좀 감량을 하고 들어가니까 무대에서 좀 하나도 낫어 이렇게 명이 또 가벼워 리허설 때 그래도 나는 힘들던데 그냥 살 못 없던데 기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기력이 없어 뭘 잘 챙겨 먹어야 돼? 저도 요즘에 다시 공진단 챙겨먹기 시작했습니다 공진단? 네, 이제 라스베가스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많이 불편한데? 아니, 여기는 조명이 밑에서 받으니까 무슨, 오하의 석상처럼 나온대 네가 실물 여부만 이렇게까지 못 생기지 않았는데 아니 진짜 그늘져서 그러는데 필터를 아까 할까 말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아래는 조용한데 필터를 지금 다시 켤 수 있나요? 진짜 너무 내가 정면을 보면 오빠 오늘 그런 적 하나가 안 나온다 정우 씨, 콘서트 시간에 뭐 왔어요? 콘서트 이후에 콘서트 이후에요? 네 뭐 콘서트 전이랑 별다랄 게 없이 상관했던 거를 그래요? 네 어제 뭐 Q&A 했던 막힌 게 그렇네 뭐 맡으라 넘기다가 한 번 한 번 해봐 조명 자체가 재밌잖아 재밌었어 V1? 내가 조명 바꿀까? 내가 V1 아니 아니 내가 저번에 아니 이게 정면에서 쏘는 빛이 쓴 조용아 VF 썼어 근데 이거 필터 하면 튕기는 거 아이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있어봐요 있어봐요 저기 우리가 모르는 그 영역이다 보다 오 좋다 얘들아 어때 이 필터? 우리 회사 조명의 최대 단점이야 나 조명을 VF 할 때 보니까 어때? 마음에 들어? 아니 앞에 조명이 알았어 그거 말고 프레쉬라서 딱 아니 아니 그냥 원래 꺼라인데 아 이거 좋은데? 형 또 그러다가 끊을 거 아니죠 또 하트 말도 안 되게 좋은데 원래 원래 못 필요한 거 아니 위로 안 가죠 위로 안 가죠 화질 구선에서는 해당 필터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필터를 못 조금 앞으로 나오면 될 것 같아 너랑 남준이 호비랑 남준이는 되게 달라 아니 자리 바꿀까요 한 번? 아니 아니 내가 이렇게 내가 정답한 게 많아 사람이 많으니까 오케이 네 자 다들 잘 지내셨어요 아미 여러분? 아니 우리 콘서트 이야기 좀 해보죠 그러니까 우리 아미는 어떻게 보셨으려나 뭐 오늘 또 뭐 한 거 같던데? 뭐 다시 뭐 라이브이 그래요? 맞죠 라이브이 다시 뭐 다시 포기 이런 거 한 거 같던데? 불편하지 뭐 그랬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아까 뭐 왼쪽으로 칠 수는 불편한데 아니 저 카메라를 불편하게 카메라를? 그렇지 살짝 옮겨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딱 좋다 야 뭔가 불편이 됐어 알았으 좋아요 아무튼 댓글에 가려질 수 있다고 여태 뭐 최초였잖아요 최초 함성 없는 공연 그렇죠 정국한테 최초였죠 아니 이게 이게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가긴 했는데 그 텐션을 끌어올리는데 한 두 배에서 네 배에서 우리를 거들더라 맞아요 그게 우리가 텐션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맞아 맞아 아 그게 좀 쉽지 않나 우리 올라가기 전에 그 말 계속 하고 갔잖아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제가 중간에 이니언을 빼봤는데 끼면은 우리끼리 막 신나 했는데 빼면은 조용하니까 그렇지 안 느껴야겠다 이런 거 나 진짜 정신 났어 라이브 형님이 오셨는데 한 처음에 한국을 그 오늘 못 쳤어요 그래서 자기는 도착했는데 아 딜레이가 돼가지고 공연이 한 시간 안 됐구나 생각할 때 아주 조용해서 그때가 이제 우리 우리가 이제 노래 소리 사이에 들어가는 상황이었는데 네 그 정도로 진짜 조용하긴 하죠 중간에 이니언을 빼서 어떨 수 없으니까 착해 착해 아니 여러분들이 제일 속상해 하셨어요 아니 원래 이제 함성이 있는 콘서트에서는 이니언을 빼면 기가 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엔 되게 했는데 편안하더라고요 네 그 와중에 슈가형 생일이벤트 준비해 주셨더라 아 아 왜 사진이 그거였을까 어 아 사실 사실 저에 올라왔어요 아 사진이 사진 사진 진짜 킹받더라 킹받더라 아 왜 기억도 돼 킹받더라 네 일단 서른에 서른에 맞는 나 그거랑 똑같이 사진 찍고 싶다 첫 공연 때 있었어? 그걸 맞지? 3월 10일 드라이벤에 나랑 호비랑 그 이야기 했는데 어차피 올라가면 디어 워크 스크립 뜨면서 그지 뭐 뜨지 생일이벤트 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우리가 안 나오면 지금 웃기겠다 이랬는데 아니요 내가 너희들 10년 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딱 올 것 같았어 예측 가능? 그때 첫 콘서트가 슈가 뭐 그 부채 같은 거 있었지 않았어요? 맞아 있었어요 팬 분들이 있었어요 윤기였던 것 같아요 윤기 하트 모양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약간 생일 시즌에 콘서트 하면 약간 좀 감동 받습니다 약간 팬분들이 준비를 해 주셔가지고 아니 그것도 그렇고 나는 생일날이 콘서트 전날이니까 진짜 너무 준비하느라 바쁘니까 뭘 제대로 한 게 없어 나 혼자 V LIVE 할 때 초본 거 말고는 너무 그게 정신이 없더라고 그날 또 리허설 했고 그러니까 그럼 다음 공연 시간 빨리 잘 해 아니요 아무것도 그래서 나는 지금 막 주변 지휘분들이 이제서야 조금 챙겨주고 밥 먹고 이러고 이러고 저거 딱 생일 시즌이 있는 거지 뭐 네 뭐 그게 대수입니까 지나도 파티 안 하고 한 번씩 보는 건데 없었으면 되게 서운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까먹고 말할 거예요 서운데 진짜 그냥 밤에 울걸? 진짜 안 일 있어 자, 이제 댓글 좀 읽어봅시다 댓글 근데 진짜 이제서야 말씀드리지만 사실 2년을 끼면 클랩버스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슬펐어요 음악이 나오면 네 근데 난 뒤집을 몇 번 뺀 것 같은데 계속 빼니까 다 잘 들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게 가까이 그러니까 실내에서 하니까 되게 큰데 실내에서 하니까 이게 생각보다 음향이 좀 크지면 안 나왔던 것 같아 근데 막상 그 안에서는 관객석 안에서 엄청 엄청 크던데 그래? 근데 옆에 있으면 되게 큰데 근데 무대에 있으니까 이게 좀 잘 가입대로 얘기한다고 함성이 함성이 있고 싶네요 한국 함성 아니, 우리 끝나고 뭔가 이렇게 접어서 우리가 해놨잖아요 진짜 소리 크게 봐 진짜요? 촥! 촥! 사람들이 복수가 얼마나 큰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잘 준비했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근데 나 이거 궁금하긴 했어 이게 클랩버스잖아요 나 이거 이거는 내가 슬로건 겸 클랩버이 거잖아 그렇지 이거 하다가 펼치면 이제 클랩버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적어서 쫀다, 진짜 시대반 우리 서로의 어떻게든 해 어떻게든 해 어떻게든 해내는구나 어떻게 좀 해 자, 안 잡히는데 두꺼워 왠지 이거 안 잡히는데 두꺼워 왠지 이거 안 잡히는데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 번갈아 가면 돼 번갈아 가면 돼 번갈아 가면 해야지 일단 내가 세 장을 세 장을 한 번만 줬고겠네 네 번갈아 가면 돼 왠지 이거 안독해 그 뭔지 알죠? 생활의 달인 이런 거 나올 거 같잖아 근데 이게 전황근이 엄청난구나 김밥 쌍 어, 전황근 많이 터지셨다고 그래프로 이게 유아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깜짝이야 이거 뭐 어려워요? 아니 나도 그 그냥 다른 거 들고 나도 그 지금 뭐 어려워 너무 심심해서 그 그 그 유튜버로 그 아미분들이 워크가 진짜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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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거 봤어? 봤어? 이거 많이 많이 띄지 나 그거 나 요즘 그거 신경 진짜? 아, 장난 아니네 어 귀여워 신기술 야, 이거 어디 그 운동 경기 가면 돼 이런 거 근데 뭐냐 어 아, 쫀다 근데 거기 진짜 아니, 진짜 아니, 야구장은 관객 풀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가? 그런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작년, 작년 와, 이거 쫄긴 쩌네요 진짜 옛날에 우리 왜 야구장 가면 그걸로 응원했어 아이스크렛 공봉 두 개로 공봉 달고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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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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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 원래 이게 다행이죠 다행이죠 다행이다 우리사이는 아직 원래는 아직 들어가야 되는데 여태만 쓴 거 와, 이거 아이디어 내신이 누군지 약간 진짜 멋있어요 으 생각보다 생각보다 소리가 크다니까? 아니 우리가 그거 뭐냐 그거 봐야 돼 우리 준비할 때 그 막 노래에다가 응원봉 이거 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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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 타임이었대 나 그거 봤어 김다은준 하트에 있는 부분에 침묵 될 거예요 그 빅스비 버튼이야 헤이 빅스비 시아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12번의 실패를 경험해 이거 못 알아 못 알아 에그 에이아이 40분? 기웅 넘버원이에요 이거 근데 앵콜 때 들렸어 팬분들이랑 거 이거 쳐야 돼 쉽지 우와 귀가 너무 아파 이렇게 말하니까도 너의 가시를 수 있어도 계속하시니까 계속하시니까 잘 모르겠네 야 한 칼만 하자 뗄 뗄 뗄 뗄 뗄 뗄 왜 까야 까 타 라임 라임 많이 해봤어 근데 다 틀린다 이재용 성인아 정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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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여라 다 틀린다 이건 정박이야 정치 왜 이렇게 한 거야 하시는 걸 이런 가슴 다 틀린다 다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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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아미를 잡다라 하는데 다틀린다 아파 너무너무 너무너무 형 네네 누가 어떻게 해 몰라 지진이 나갈 것 같아 나 중간에 나였으면 어머머드에다가 못했다 근데 이거 약간 투자이 한데 재미있네 그니까요 아니 이게 제 몰라요 아니지요 모든 사람이 있어 믿음 하이버에요 아니 이게 댓글 보니까 우리 영포회보가 되게 어려웠다 중콘 때 영포회보가 겁나게 어려웠다 영포회보? 영포회보... 영포회보? 영포회보가 앞으로 못 켜야 돼 영포회보가 이렇게 안 돼 아무튼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아니 근데 이게 일사불란한 모습들이 굉장히 예상적이었다 감동적이었다 근데 아미도 되게 잘하던데? 박정현과 함께 다 좋죠 예전에 사이퍼 완창하시던 아미분들이 좀 더 많아졌어 랩도 잘하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최고다 과움도 잘하셔? 잠시만 우리 또 방금 하는 거 우리 지금 1분 전에 우릴 보니까 되게 묘하다 이거 약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약간 인터스텔라 같잖아 하지 마! 그러나 안 보여! 나 진짜 약간 그거 가자 장난 아니야 진짜 최고다 근데 지금 어쨌든 댓글을 좀 위협시다 굉장히 오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내 유튜브 맞으신가요? 맞으신가요? 맞아 5천 분이 또 한 공연장에 있으셔서 댓글 댓글을 자 주민 오빠 오늘도 건강하세요 건강 건강 농가 걱정 솔직히 방탄 진짜 나빠 너무 귀여워 뭐 어쩔 사랑스러워서 유기 오빠 나이가 30이 아니라 29로 바뀐 게 사실인 거야 아직 그거 안 됐지 않았나? 아직 안 됐지 않았나? 그렇지 그게 이제 되면 저는 석진이 형과 약 9개월 동갑이 됩니다 근데 아래는 뭐야 혼자 영색? 죄송합니다 밖에 많이 좋아가지고 많이 되면 많은 거 아시는구나 많이 되면 그렇다고 형이 12월이잖아 생일이 그치 그치 난 3월이잖아 아직 농촌에서 찾아가고 있다고 내가 그러면은 너가 형이야? 올래도 형이기는 해 잠깐만 일단 너가 10월 너가 10월 이해박사 10월 중소문자 10일까지는 이제 두 달 동안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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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게 해 지금 지금 막편한 애들의 자식쯤 돼야 이제 완전히 호칭이 없어지지 않겠어 그렇지 나는 요즘 사람들 보고 그러면 난 뭐 누구누구 님 하는 게 더 편하던데 어 서로 서로 존재하는 게 훨씬 더 편하던데 없을 필요가 있어 없을 필요가 있어 윤기님 제옥 씨 네 정우님 정우님 박지셨어요? 조용하세요 어? 그냥 님만 붙이고 욕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말해 내가 스태그가 안 돼 지훈이 좀 담으세요 이런 거 아니야? 무섭게 했다 그러니까 음색 언제 했냐? 언제 했어요? 콘서트였어요 올리실 거였나? 아니요 좀 빠졌어요 빠졌어? 아니 오늘 불길래 지루색으로 한 거예요 지훈이가 오늘 아까 헤매 하기 전에 갔는데 거의 뭐 야생에서 뛰어나온 애 같더라고 숲에서 자란 애 같더라고 왜? 머리가 너무 길어 머리가 엄청 길어가지고 이렇게 자른 거야 아니 안 들었는데 이제 자를까 생각하고 있다 머리 뭐야? 못 타 못 타 뭐 하네 이제 다 말 못 차 그래 말 못 차 우리 오래되는데 짜요 말 못 차 안 돼 나가 야 호칭이나 그런 거에 대해 물어볼게 여기 진영이 조사해서 야 속사 괜찮다? 아 진짜 아프지 맙시다 그래 아프지 맙시다 신랑이 최고입니다 아니 진짜 그냥 액 때문에 다 친해자고 석지 형 괜찮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우리가 너무 처음에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석지 형은 굉장히 좋아요 제 생각에 이제 날씨도 좀 풀리고 그러니까 딱 이렇게 방심하게 좋을 때 많이 다치는 거 같아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방심했어 아니 근데 사람마다 다치는 달이 있더라 나는 나는 11월 12월 그게 그냥 그래서 나는 연말에 되게 조심해 연말에는 뭐 이렇게 뭐 웬만하면 뭘 안 닫혀 난 잘 안 닫혀 저는 뭐 나 1년에 한 10달 저는 항시 조심해요 저는 아니 형은 형이 다치는 게 아니라 주변이 다치잖아요 아니 근데 이 형은 진영은 내가 그런 거 같아 이 형 맨날 뭐 하면 아침에 병원 갔다올게 근데 우리 진짜 신기한 건 둘째 날 하고 안 다친 게 좀 다행인 거 같긴 해 나부터 엄청 나 비 왔을 때 야 나 멍둥을 꼬실까? 우와 우와 아직까지? 내가 딱 내가 정말 그 그 위급한 순간에 식빵납법을 딱 딱 쳤다가 뭐 이만큼 내 집으로 없어졌어 진짜로? 역시 이만큼 들었어 아직까지 그러네 아프지 않아 아프지 않아 자 댓글들 보니까 이걸 잘 추라 씨 영원아 못 입고 계신 거 같은데 요즘이야 너보다는 잘하잖아 형이 저보다 잘 아시다 우리 자 봅시다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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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영어 댓글들이 너무 많고 네 이거 댓글도 했구나 남자랑 성한테 해달라는데 블루앵글의 프리시 맨즈 아 좋았어요 아 맞아 맞아 우리가 딱히 요청하는 것도 아닌데 해 주셔가지고 아 좋아 아 너무 좋았어요 옛날에 살짝 소우주 상생이 나면서 아 맞아 네네 진짜 맞아 맞아 위에서 봤었어 갑자기 다들 이렇게 일제히 딱 아 근데 그때 우기고 갑자기 둘째 날 때 그랬었어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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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뭐지 그럼 나는 누가 시킨 줄 누가 시킨 줄 되게 흐뭇했어요 팬들도 막수 왔어 진짜 감동이야 감동이야 진짜 우리가 너가 원하는 거잖아 나 후레시 한번 저번에 하려다가 그러니까 얘기했다가 빠꾸다 아니 다 안 끝나고 형 한번 후레시 한번 해봅시다 이러고 했잖아 야 형 알아서 하실 줄 알았어 아 아 구지구지 너무 걱정 페이크라고 하다가 정국이 셔츠 어떻게 너 뭐 서진 거야 또 단추가 이제 풀린 건데 아니 얘 은근히 보면은 이거 무슨 거 아니야? 어 계속 웃으면서 하고 자 제가 들어왔는데 내가 잠궜다가 내가 내가 드라이저를 봤는데 엄청 뜯더라고 이렇게 와 이렇게 야 너 백전날 너 뭐 오일 바로 들어왔다네 오일 바로 들어왔다네 오일 바로 들어왔다네 아니 뭐야 아니 뭐야 뭐 하는 거야 자 루마 계속 만들기다 오일 오일 시점 바로 들어왔어 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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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울 계속 이러고 있던데 뒤에서 안 보여 그래서 대기하다가 피 언저나가 아니야? 지민이 지민이 거울로 머리 수정해 주신데 이러고 계속 있던데 죄송합니다 아무 말 아무 말 못 하세요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그게 아니라 오일 멋있고만 너 풀린 거 보니까 아니 무슨 이유는 뭐 했어 뭐 했어 제가 한 번 잠갔다가 이게 또 풀려가지고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오히려 좋아 이러면서 이제 오히려 좋아 애들이 활동할 때 네가 그거 제가 뜯었잖아 근데 한 번 고민했어 이가 풀린 거를 그냥 한 번 더 풀까? 아니 그냥 풀어버려 나는 나는 너가 언제 한 번 그냥 벗고 해 이랬으면 사장님 그냥 하다가 그냥 제가 알기로는 그때 팬분들이 함성을 못 참고 소리가 입 밖으로 나왔다는 얘기 그러기에는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되나? 나는 못 봤어 그거 공연할 때 나도 못 봤어 이제 미알통 나온다 딜레이가 엄청나고 정국아 우리는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가보냐고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이거 영어로도 전달하고 싶은데 영어에 딱 그런 말이 없어 오히려 좋아 이런 말 누가 보냐고 그래 베르 굿 도그 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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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그 꿀 이러고 싶어 걍 걍 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중간에 합류하고 싶다는데요 여기 여기에? 한 명 비워요 어디세요? 여기 지금 한 자리 남았거든요 지금 파티 지금 자리 구함 자리 구함이 아니지 자리 구함 파티 구함 지금 제 치료 메모가 없어져서 지금 저희 요리 담당 한 명이 안 계셔가지고 저희 상디 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어제 Q&A를 했어? 네 어제 Q&A 이야기가 어제 인스타에 아니 저희 인스타 팔로닝이 지금 7명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가끔 이제 그걸로 이제 인스타를 켜면은 그게 뜨잖아 스토리 명인이 계속 왜 오늘 뭐 할 거예요? 나 스토리 그거 하기 좀 어렵던데 내가 어떻게 설정을 안 해? 형 고양이 올렸던가 나 어제 산책하다가 고향을 아 왜? 고양이 3마리 봤어 이거 좋았다 좋았다 3색 고양이가 나를 안처럼 3색 고양이가 올렸고 고양이 3마리 봤는데 그 공원에 상주하고 있는 고양이 형이 고양이 올리니까 너무 귀여워가지고 친한 형님이랑 같이 둘 있어 두 시간 더 없다 아니 난 분명히 한 바퀴 돌고 올라 그랬는데 내가 내가 남산을 걸었거든 아 둘레케? 너무 좋죠 아니 갔는데 걷다가 난 분명히 한 3, 40분분만 걸을 생각이 났어 친한 형님이랑 그런데 갑자기 명동이 나와 아 맞아 맞아 그래서 내가 우리 진심으로 여기서 택시를 탈까도 보네요 아 진짜로? 원래 가지고 요즘에 택시 안 가는 거 아니야? 요즘에 11시, 10시 정도는 택시가 안 돼 아 근데 원래는 그 그 시간에 10시에도 안 돼 맞아 가게 틀기 그리고 어제 30분 걸을 하던 거 2시간 먹고 지금 지금 장단지 터질 거 같아 아 괜히 안 하던 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니까 산책 같은 거 안 하면 안 된다니까 너무 잘 풀어야 돼요 다들 목욕탕이니까 죽겠다 나도 죽을 거 같아 지금 너무 알고 있는데 오랜만에 목욕탕 하니까 좋겠다고요? 정말 웨이터 웨이터 하니까 대화 목욕탕 내가 지금 귀에 뭐가 딱지가 있어가지고 아 진짜 요즘 목욕탕 갈 수 있대요? 목욕탕 갈 수 있지 않나? 아 근데 어떻게 마스크 쓰고 들어가냐? 탈이? 아냐 아냐 아니 글씨를 쓰고 근데 그게 약간 좀 중화시켜주는 게 아 네 진짜 쓰고 들어 산 거야 아 그럴 거 같아 나이 드신 분들은 이성을 잘 생각해 간만에 싸우나 아니 그리고 일단 이게 지금 이게 워낙 아 여러분 지금 코로나 조심하십시오 요즘 워낙 다 그니까요 아 다 A까지 조심해야 됩니다 제 주변에 거의 다 걸린 거니까 저는 슈팡 제가 만든 거 같습니다 여러분 뭐 진짜 아니 아 근데 슈퍼 아니 우리 아버지가 걸리셨는데 옷만 안 걸렸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우리 가족은 다 안 걸렸어 저희 가족 뭐 다 걸렸습니다 네 예 저희 아버지 약간 저때가 그런 거 같다 하하하하 저게 아버지 예 예 예 예 예 생일 선물은 확실입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요즘 다 걸려서 조심하셔야 저는 좀 몰라요 저는 기사에 걱정하실 거 무증상이라고 하긴 했는데 저는 중생이 있었어 예 아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공연 좀 하자 자 지긋지긋하다 어 아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자 이번에 또 함성 없는 콘서트를 해보니까 어 어 빨리 빨리 그래서 너무 행복했다 그쵸 솔직히 아니 근데 한 개가 어리니까 한 개 마스크 쓰고 눈밖에 안 보이고 입이 안 보이니까 내가 이 관객분들의 그 감정 상태를 모르는 게 난 제일 답답하잖아 그게 제일 컸어 네 어 그게 제일 컸어 그러니까 그게 딱 봤을 때 뭔가 이분들이 신나는 건지 아니면 뭐 감동을 받은 건지 아니면 뭔지를 모르니까 근데도 이제 뒤로 가니까 되게 눈물 표정이 좀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답답했어요 첫 곡은 나한테 답답할 것 같아 여러분 비 올 때 콘서트 어때? 이런 거였어요? 아니 원래 우중 콘서트는 항상 레전드 아니었나? 그냥 뭐라고? 그냥 뭐라고? 비 올 때 콘서트 어때? 아 근데 야 너무 내 얘기야 야 난 약속으로 내렸던 적이 없어 시카고도 이런 거 아니었어 시카고도 이런 거 아니었어 시카고도 이런 거 아니었어 어 그거 진짜 우리 막 죽음으로 내리더라고 아니 우리 일본 낙지면 네 일본에서도 그랬는데 일본도 그랬는데 일본도 그랬는데 우리가 근데 막 줄로 써라진 거 진짜 처음이었어 제가 너무 다행이었던 게 안무 할 걸 다 하고 내려왔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때 나 누군지 모르겠는데 센스 있게 퍼미션 앱댄스 막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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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다 같이 맞췄죠? 저희 아니야? 다 같이 이제 의견을 하고 지름을 내리시고 아니 그 제가 넘어진 그런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저희 무대가 시트리가 발랐어요 그거 겁나 이끌어 우리 그 센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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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들이 있는데 거기 밟으면 그냥 과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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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바로 진짜 바로 땅에다 뽑고 하는 거예요 아니 윤기 형 윤기 형 넘어지는 그 짤을 봤는데 진짜 거의 형이 치잖아 나 나 0.5.5만 일어났는데 항상 일어났는데 아니 누가 효과함 좀 넘었으면 좋겠더라 아니 그때 그때 대박이다니까 형 넘어지고 나도 가사가 별일은 없지 아무것도 없게 튀었어 아팠어 진짜 나 진짜 노래를 못하겠더라고 웃겨가지고 진짜 아프더라고 진짜 아프더라고 진짜 과장 넘어져 아니 근데 솔직히 넘어지는 거 넘어지는 건데 아픈 것도 아픈 건데 부끄러워가지고 뒤발리나고 그렇지 그거 원래 부족한 거 형 그리고 저는 블랙스완아일 때 넘어졌는데 아 맞아 오시는 척하다가 넘어진 거예요 어 이렇게 이러다가 과장 넘어지니까 나 심지어 영상 봤어 영상 봐도 되게 자연스럽더라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아 예예 과다 킬밍다 진짜 잘했어 타이밍만큼 넘어졌네 아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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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길 가다가 뭐 뭘 봐야 돼? 봉돌이 근데 근데 약간 나도 팬들이 싸우고 있대요 지금 왜? 호랑이파대 봉돌이파 지금 거의 뭐 일로 나오라고 그래 보더라 Q&A 그 설문조사 추표해봐 그 인스타로 근데 요즘은 재밌어 나도 나도 한다고 해 네 느낌이 너 설문조사가 이상해 진짜? 대명 뭘로 할 거야 1번 뭐 1번 1번 A호 2번 D호 진짜? 다음은 재밌어 여보 해볼까? 근데 아니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누르는 버튼이 있어요? 그게 스토리에 누르면 제가 일단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게 이게 질문 대답이 어디서 가요? 그 Q&A로 근데 스토리를 어떻게 올려놔 너 하려고 했었지 나 하려고 고양이 애교로도 하는 거 저렇게 스토리 얘기를 하는데 내가 못하다고 나 오른쪽 하려고 아 고양이 보러 원래 뭐는데? 아 라면 먹고 갈래 업그레이드 버전인데 그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업그레이드 너무 수요가 강해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뭐 강하실 거 같아 아니 고양이 없어서 일단 말부터 하는 거네요 그게 그래 이제 여전히 공부하다가 생방송 시작해서 그만두었어 그만두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사실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그만두고 싶은 타이밍이 생방송이 이났다 우리 근데 진짜 아무말이 나 다 하는구나 진짜 원래 V LIVE 사실 너 딱 근본이 없네 잠시만 우리가 V LIVE 우리가 여러분 우리 진짜 너무 좋지 않아요? 이런 느낌? 갑자기요? 아니 태용이가 뭐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나도 말하지마 나 스웨가스러워 갑자기 막 눈썹을 막 가만히 못하고 이렇게 막 꿈쩍고 갑자기 막 이래 태용이가 이럴 때 얘기할 때는 태용이가 갑자기 연극을 해요 이럴 때 이거부터 재연하고 싶어요? 사실 이건 콘서트 끝나고 콘서트 다녔는데 이야기를 좀 못 한 거 같아가지고 그냥 잠깐 저희들 중간에 잡는 거 왔습니다 맞습니다 태용아 끝까지 막 해서 라스베가스 보고 난 그래도 서울콘 잘 끝난 거 같아 태용이 말 그대로 라스베가스 보고 콘 잘 준비해야 돼 아니 그러니까 나는 나는 정말 설레는 게 라스베가스에서 콘서트를 한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거기 나 지금 되게 당황할 뻔했거든 형이 표정 때문에 우리 우리가 가는 우리가 가는 공연장 진짜 멋있어 엄청 커 엘리 엘리 지안 지금부터 거의 신축 아닌가? 신축이고 거기가 레이더스 홈구장인데 나 지나가다가 봤는데 엄청 이쁘더라고 온몰 난 너무 기대해 지금 라스베가스 날씨가 어떠지? 너무 좋대 너무 좋대 4월 엄청 덥지 않아요? 4월?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4월이면 진짜 더웠는데 엄청 덥지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 진짜 이상해요 그래요? 덥긴 하겠지 지금은 우리 본인일 때 28분 하던데 저녁할 거야 왜 올라가나?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28분은 진짜 힘들 수 있겠다 뭔가 할 때 진짜 더울 거라고 그랬어 그럼 우리 의사가 어떻게 일단 뭐 나시랑 저녁 공연이랑 아니 저녁에도 추워 그래요? 네 3월이에요 오케이 나는 나는 베가스에 있을 때 거의 추울 때는 힘을 꽉 두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힘 뭐 좀 따뜻하지 않을까요? 열일 날 잠시 남주로바 포켓몬빵 구하는 어디서 구하시나요? 포켓몬빵이요? 하 제가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도 알아 루트가 있다 사실 사실은 제가 이제 얘기할게요 이형 뺏겼다가 사실 가족과 친구들한테 다 부탁을 해가지고 진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지나갈 때 보이면 하나씩 사달라 이런 거 편의점을 열 군데한테 아니 근데 왜 모으는 거야 아니야 재밌잖아요 근데 얘 추억인 거지 추억이야 솔직히 이젠 그리고 솔직히 부담사람 솔직히 부담사람 제 친구가 그 물류차를 따라놨어 진짜로? 그 내리면은 내리면은 거기 가서 이제 진형이 빵 먹고 이거 붙여줬어요 저도 나는 오히려 그냥 빵이 맛있잖아 질빡이 질빡이 이거 약간 빵만 나 주면 안 돼 빵은 빵은 사실 얘가 사는 거 다 먹어 먹는 거 한 90km 될걸? 아니 이걸 다 먹지 않죠 빵 맛있어 빵은 고우스가 맛있고 나 파일빵 좋아해 근데 파일빵 싫어하더라고 너무 맛있어 나 깜짝 놀랐어 난 고우스 그래 고우스 고우스가 원래 고우스가 원래 나 옛날부터 그 초코롤 2개 있네 나 로켓단 초코롤 난 고우스 피카츄만 고우스 솔직히 크림이 좀 드라더라고요 좀 많이 넣어주세요 크림 좀 조심바로 할게요 있지 않을까? 그냥 만나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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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도 있어요? 있지 이거 그럼 151마리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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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신할 포켓몬은 그렇죠 151마리? 151마리? 그 뭐 1등은 1등 1등은 1등은 아니 다 변신하네 그 뭐 제일 스티커 중에? 뮤 아니야? 뮤랑 같이 다 아니 우리가 정말 몰랐던 사실 형 형 뭐든 다 변신하는 이름이 뭐였죠? 메타몬 메타몬 동물이었다고요? 걔네가 먹는 고기는 다 포켓몬 고기예요 아 동심 파 깨는데 갑자기 아니 나 알고 있는 사실 나 알고 있었는데 들으니까 기분 나빠졌어 동심 다 깨졌다 큰일 났다 세상은 그렇게 남의 영업한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 고기 먹는 거 다 고기를 먹나? 근데 걔네들 뭐 초식 통일인지 뭐 초식도 있고 포켓몬 진짜 좋아했지 근데 난 디지몬 파해 그래? 난 디지몬도 좋아했어 디지몬도 좋아해 저요? 디지몬도 기억도 안 나 또 나 파당무 항상 우리가 콘서트 얘기하러 오면 파당무 파당무 진화 장면이 이제 감동적인 엔젤모 엔젤모 모두 기억이 나 여러분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저희 카메라 없어도 이러고 있어요 아까 아까 그 실제로 디지몬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기회에 콘서트 하기 전에 대기실에 우리끼리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 댓글 벗겨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나는 지금 수업이 있어 가야 합니까? 아니면 이것을 보아야 합니까? 그건 본인의 해석을 해 주로 네 콘서트에 콘서트를 인스타에 올린 콘서트 사진들 네 사제가 됐다고 합니다 다들 올렸잖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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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그냥 자체 콘텐츠 사진 수급 받을 때는 네 다들 대변대면 하다가 갑자기 인스타 시작하고 나서 너로다가 파이팅 찍어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솔직히 있어 보고 싶었어요 저거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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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까지 하고 싶었어요 근데 형 진짜 내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네 형 찍어주는 사람 되게 멋있게 아니 나는 진짜 내가 무슨 마켓다 쓰나 봐 아니 아니 내가 물어봤다? 제형 아니 단순같이 그냥 쓰지 말아봐 얼마일까? 형 내가 물어봤다? 누가 찍어주세요? 내가 똑같이 찍어주시는 사람이라고 진짜? 이 정도면 아닐까? 아니 이제 인스타가 셀렉이죠 셀렉 사진을 많이 보내지지 않았어 잘못 노릴까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요 그래도 지민 씨 좀 올리세요 지민 씨 하면 이제 막 했습니다 오늘도 오늘 찍었습니다 지금 찍어 지금 찍어 아니 아까 아니 진짜 오늘 올라갑니다 아니 진짜 올라갑니다 나 하트 들어오고 갑시다 우리 지민이 지민이 애고있어 애고있어 지민이 올라가면 그냥 바로 제가 이제 지민이 인스타 할 때 12시간처럼 위박사일 하나씩 보냈대요 인스타 한다고 거기서 거기까지는 아닌데 죄송합니다 우리 꿈입니다 마음이 준비하고 걸리는 거야 뭐야 나 비닐 왔다 비닐 왔다 비닐 왔다 쓰러진다 쓰러진다 조심해 트위터랑 위박사일 쓰러진다 쓰러진다 안전기업 떨리지 마세요 우리 형한테 지금 아니 그건 아마 우리 유호 형만 말할 적은 없을 거야 네네 운전면허 시험이 있는데 너무 떨려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운전면허 저도 떨려요 제가 운전면허 시험을 볼 생각을 하면 나 너무 떨려요 저 이제 진짜 너무 떨려서 한 10년 돼가지고 나 저기 뭐 뭐냐 시력 정보랑 보내야 하는데 나도 벌써 몇 년 됐다 진짜로? 10년 뭐 그거 진짜? 갱신 기간이면 잠시 이렇게 해도 될 거야 콘서트 때 아미야 로핑 보는 거 같은데 왜? 목에 힘이 잔뜩 들어가서 운전면허 꿀팁 요즘 요즘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만 모바일 운전면허 중에 나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 중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신분증 안 가져가세요 진짜? 그런 거 진짜 좋다 근데 이번에 운전면허 지금 바뀌었지 않아요? IC로 바뀌었는데 그거 해놓으면 할 수 있어 아니 근데 그거 그렇죠 경찰서 가서 해야 돼 나 있긴 해 경찰서 한번 그거 해줘요? 응 근데 2주 기다려 경찰서 아니 근데 몇몇 지정된 경찰서랑 그리고 운전면허 체험장 저 가봤는데 되게 무섭더라고요 경찰서? 예전에 지갑을 잃어버려서 택시기사 아저씨가 경찰서를 갖다 줬어요 그래서 가서 가서 찾아야 된구나 네 갔는데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들이 갑자기 이렇게 다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 돌려가지고 인사를 해버린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 받아주시잖아요 나는 뭐 좋은 일이 있다고 그럴까요? 나는 신고하러 갔잖아 그 사기꾼 그 뭐냐 근데 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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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근데 경량검찰서 경기 사이버 사이버 과 이런 나 너무 억울해가지고 나 심지어 그때 데뷔했을 때였거든 지금 너무 억울해 찾아가가지고 막 다 이야기해주고 결국 못 잡았다 그런 사람들 결국 못 잡았다 네 제노 월에 사기 심합시다 내가 그때 우리끼리 그 영화 영화 뭐였더라? 우리 윈터솔인가 캡틴 아메리칸인가 보러 갔다가 네 근데 그거 보고 있다가 지금 다른 사람이 살려고 한 거 빨리 입금하셔야 된다고 해서 몰래 이렇게 영화가 이렇게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지금 방송 켜져 있습니다 우리 재미있게 지금 대화를 하고 있어요 하고 싶은 말 경찰서 간설 경찰서 간설 경찰서 간설 나 배고파요? 나 배고파요? 밥 드셨어요? 야 점심을 적게 먹어야 되면 우리 아침부터 같이 있었어 그치? 나 배고파 죽은 거 같아 배고파 배고파 끝나고 뭐 먹었지? 응? 12시 정도였구나 12시 정도였구나 그랬을까? 응 12시 그렇구나 배고파요? 뭐야 너는? 형이 찍어준 거잖아 잠깐만 아니 펜트한테 보여줬잖아 어색해 야 찍어준 건데 이거 보여주면 안 돼요? 근데 이거 작품 아니냐 솔직히? 멋있게 작품이잖아 멋있잖아 솔직히 작품 제목 미친 거 아니야? 작품 제목 뭐라고 해야 돼? 보여주고 싶은데 네 좀 그렇습니다 안 돼요 이거 너무 야해요 예술 작품을 찍어줬어요 저인데 형이 저 찍어준 거라서 좀 쏟아 그런 사진을 찍었대 그때 딱 컨셉이 그랬어 너도 있었지 다 같이 고부아 너 이 작품을 왜 사진 다 삭제했어? 그래? 아냐 아냐 보관을 좀 돌렸어요 몇 개를 갑자기? 오늘 좀 몇 개 뭐야 갑자기 피드가 안 맞는구나 하나 올리면 제가 틀어져요 다 틀어져요 그래서 아 진짜 인스타 친구 형 형 형 제 친구가 인스타를 좀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야 다른 건 다 좋은데 인스타다가 지우지 마라 지운 거 아닙니다 고관들 걸렸습니다 고관 나중에 뭐 그거를 다시 불러올 수가 있더라고요 찾아봤죠 오 되게 좋은 시스템인데 재혁 씨는 이제 피드를 다 맞춰야 돼 얘 좋아하면 무슨 브랜드 인스타 그래서 예쁘게 잘해놨더라 나름 즐기고 있습니다 네 즐기고 있네요 피드가 너무 중근한다 그렇게 절대 못한다 알았지 인간적인 자기 맘이죠 어떻게 하든 난 왜요? 색깔이 지금 안 들었는데 나는 오르고 하나 올릴 거잖아 오늘 올리지 기다려야겠다 개봉 맛도 아 근데 별거 아닙니다 아 저도 또 나름 또 멤버들이 인스타 번호 맛으로 요즘 또 살아가는 인스타에 살잖아 근데 아잇더라고요 댓글 요정 아니 맨날 맨날 좋아요를 진짜 맨날 아 그리고 좋아요가 뭐 역주행하고 있다면서요 아 맞아요 심정해서 역주행 아니 여러분 좋아요가 뭐 역주행을 하고 있대요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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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10년 전 노래인데 그러니까 아니 요새도 그러니까 난 좋아요가 아직도 살아남을지 몰라서 아직도 좋아요의 시대에요 그러니까 와 이거 진짜 그때는 우리가 이제 그때는 패드겠죠 패드 패드 같은 회사잖아 같은 네타잖아 그러니까 같은 네타지니까 아무튼 많이 들어주세요 좋아요 슬로우 랩 액트 신기하다 그게 다시 역주행을 할 중이야 그러니까요 세상이 모른다 이래서 인생 길게 보살 어 주행을 한다니 역주행 특이하네요 그러니까요 왜 그 노래일까 그러니까 나 왜 하필 우리 하고 많은 노래 중에 좋아요 아니 그게 그 아 아 이게 아니 여기 시점 장소 두께가 엄청 좋고 제 생각에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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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파이도 있는 것 같아 죄송해요 저희가 내가 지금 사람이 많이 와 들어와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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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300만원, 300만원 썼어 이런 거 했지? 어, 이런 거 했지 우리 요구를 먹었을까? 여기 미역국 지금 막, 막 엎드려 내가 볼 때는 우리 여기 써 먹을래? 아, 먹었어 아, 빼 그만 왜? 남순이 남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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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순이. 원래? 아, 진짜 다이어트는 진짜 평생의 숙제인 것 같아요 진짜 다이어트는 진짜 너무 거지 같아 그래서 평생 막, 그 유지를 해야 돼 유지해야 돼 유지한 턱 아, 나 요즘 먹는 게 너무 좋아서 유지한 턱 나 그냥 양을 줄여버렸어 아니 진짜 먹는 거 너무 아니, 내가 요즘에 생각보다 많이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포즈받인 거 하잖아 이거 빠질까? 맛있지 않아 저요? 근래 먹었던 음식 중에 제일 맛있었던 음식 뭐예요? 아, 라면이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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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뽀글이, 뽀글이 볶으면, 배가 쓸 라면 생겨나는 거 진짜 아, 그래, 나 해보는 진짜 나가면 해보는 라면을 먹어서 문제야 그치? 그건 짱이지 나 한국 라면을 안 먹어서 치킨 그 문제예요, 저 치킨 치킨 진짜 그리고 제가 이제 배고플 때 나 지금 너무 배고플 먹방을 엄청 봐요 네 이게 한 번에 찍어서 많이 먹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어? 배고 있어? 아니, 우리는 그렇게 먹으면 진짜 호흡질걸? 그런 분들은 대사가 약간 좀 우리랑 다르지 않나요? 그런 분들은 먹고 운동을 엄청 하시더라 엄청 하시더라 나도 어제 속재 산책 2시간 야, 남산 그 약간 좀 빡센 코스가 있더만 있어요 남산 코스 되게 많아요 대단폭 올라가네 그거 하는데 굳이 힘들더라고요 네 그쪽 공원 쪽으로 가는 거 혹시 간식거리 안 차원에 이건 본격적으로 시작인가요? 자, 애들 또 V라이브 시작인가요? 방탄할까요? 아니, 좀 먹으면서 하고 싶어 나는 어떻게 해, 가져와? 뭐 잡고 가져와? 아니, 잠시만 우리 독립할 때는 여기 막 뭐 많이 쌓아져 다나, 저 위층에서 러닝이 좀 끼고 올 테니까 뭐 하고 계시고 일단, 나 일단 내가 시키고 있을게 그럼 저 하우스 프리스타일 연습하게 나 우리 등간한 다녀 등간한 다녀 나, 나 죽겠어 아, 좀 타세요 아, 좀 타세요 나 일단 배고프니까 자, 여러분, 알았어요 자, 이제 자, 이제 봅시다 그러니까 마무리합시다 이제 여러분들도 조용시간이니까 맞지 않으시고요 작업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나 전화 봐야 돼 자, 이 형 다른 작업하러 가네 오늘 또 제가 또 어제 또 30분 만에 또 두고 오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30분 만에 두고 오고 있어요? 예, 예, 예 촌재하세요 그러니까 다 써놓고 대단한 전쟁인데 대단한 전쟁인데 알았어요? 네? 태형 씨 이제는 내는 거죠? 예, 예, 예 아니, 제가 그동안 태형이 들을 곡이 진짜 많았는데 태형이가 한 1년 뒤면 마음에 안 드는데 솔직히 이제, 이젠 좀 괜찮죠 야,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안에 나는 태형이 좀 괜찮았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안에 이제, 이제 나는 남서리라고 그래 어? 그럼 형아, 나는 괜찮은지 흘려부터 아니, 근데 요즘이 제일 좋지 않아요? 그렇지, 약간 피크죠 물론 오늘의 너가 어제 너와 봤지 그렇지 매일 발전해야지 그렇지 이제 이게 남을 간에 우리도 이제 기대해 주십시오 우리 일정하게 베가스에서 봅시다 See you in Vegas See you in Vegas See you in Vegas 한국에 와서 우리 또 생각보다 생각보다 세아픈들을 또 빼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나 그게 또 그런 줄 알았어요 경리는 다 하신가요? 모르겠어요 경리는 하셔야죠 생각보다 많이 있으실 거고 우리가 21일 이후에 콘서트를 했으면 경리가 없어요 네 여러분, 오늘도 재밌었습니다 네 오케이, 우리 다음에 재밌었습니다 우리 다음에 라스베가스에서 브이라이브 또 만나요? 좋죠 우리 이제 베가스에서 봅시다 자, 태형이 출동 출동 이런 거는 바로 끼면 안 된다고 다들 좋다